이번 곡은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입니다. 향기 기타는 마이스토로 라프로스 시 더 웽게이구요. 처음부터 해볼게요. 제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가 있습니다. 아이고 뭐라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가 있습니다. 불안한 은혜님들의 바람이 가려가고 지나는 사람들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굿새 깨끗한 꽃들과 진한 겸 우울한 보라에도 우뚝새 있는 나무들같이 하늘 안의 모든 것들이 저 멀리 오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가 그대가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나 지금도 그대가 몰랐네 그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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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 나무로 간 한여름 소나기 소나저도 굽새가 깨끗한 꽃들과 친한 겨울 눈보라에도 우린 두 사람의 나무들같이 하늘 안에 모든 것들이 저온이 있을 수 있을까 가름의 우체국 앞에서 그대가 깨끗한 부연한 생각에 빠져 나에게 도움을 몰랐네 나에게 도움을 몰랐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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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